2, 3, 해피 스마트! 박성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제가 원하던 영화 콘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빰빠빰빰빰 둥둥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영화 두 편이나 찍은 영화감독입니다. 상도 받았어요. 연출상. 오늘 볼 영화는 완벽한 타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연인끼리 보면 안 된다는 영화. 혼자 가서 감독의 시선으로 제대로 즐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야, 오랜만이다.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저녁 먹는 동안 오늘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왜? 짤리는 게 있어? 나 여기 친구들 짐들이 와 있어. 짐들이? 넌 맨날 재수 없다고 욕하더니 뭐 얻어먹고 있다고 여기가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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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정말. 야, 그런 분이 있어. 나 절대 못 해. 생각만 해도 나 비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나는 그냥 내 핸드폰을 안 되는 거 싫어. 딱 열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어, 바로 완짜만 척 나와. 밑에 완득이 있고. 6.21? 와, 평점. 아, 이거야 명대사였지. 사람의 본심은 무알식과 같아서 언젠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진짜 웃기다. 저게 우리였으면 아무한테도 연락 안 와서 밥만 먹고 끝났을 때. 이건 못 본 사람은 못 웃지. 57세 키트는 최고. 다행히 원작. 어, 바로 나오네. 많이 검색하셨네. 어, 원작은 퍼펙트... 아, 퍼펙트 스트레인지. 맞아, 맞아, 맞아. 이게 2016도 영화인데 이탈리아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판권이 이미 다른 나라에 많이 팔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그 정도로 많이 팔렸으면 이 소재가 진짜 매력적이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영화 얘기를 혼자 이렇게 떠들려 보니까 조금 약간 허전하고 오늘 첫 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걸어서. 제 지인인데. 네, 형. 뭔 일이에요? 어이, 방송이다. 지금 뭐 자기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야, 어색한 것 봐. 어? 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채널 지무비 운영하고 있는 지무비라고 합니다. 와우, 지무비. 지무비 뜻이 우선 뭐예요? 방송, 그 되나? 지리는 영화 채널의 약자로. 그렇게 지리는 거지? 너 이 영화 봤지? 어, 예. 두 번 봤어요. 두 번이나. 오래 본 한국 영화 중에는 가장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 핸드폰 바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 여자? 진짜. 은밀하게 얘기하는데. 야, 나 좀 도와줘라. 내가 무슨 수로 도와줘? 너하고 나하고 전화기가 똑같더라고. 바꾸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사실 그 전에는 살짝 어,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딱 시작된 것 같아요. 야, 놀래라, 이 새끼야. 야, 그. 야, 막 깨져. 그거. 뭔데? 이게 뭐야. 깨졌잖아. 내 폰인데 뭔 산거냐. 뭐? 사람들보다 아, 뭔가 억지야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인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냥 아까 바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무 다 바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도 감독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유혜진 씨랑 윤경호 씨, 케미가 그 영화를 거의 다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나 웃길 거야 라고 웃긴 포인트가 거의 없었어. 맞아, 맞아. 그런데도 웃겼단 말이야. 딱 웃길려고 한 포인트는 하나 있었겠지 뭐. 근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뭐, 아까 안에. 막 이렇게 하네. 막 잘하시는데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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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윤경호 씨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아, 몰랐구나. 네, 이번에 딱 보고 나서, 아, 이분은 진짜 무조건 뜨실 것 같은 느낌. 어이구, 누가 사진을 보냈네. 야, 놀래라 이 새끼야. 야, 그. 대박이다. 이번에 미스터 션샨에서도 나오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나는 몇 번 만나봤는데. 어. 아, 너무 잘하셔. 약간 수줍은. 공? 형은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심이야, 아니면. 사심은 송하윤 씨가 너무 좋잖아요. 사심, 사심 말고. 어떤 캐릭터가. 너무 귀엽지 않았어? 맞아요, 진짜. 너무 귀여웠지. 명제사기도 했지만, 여자들이 재수없다는 느낌이 이쁘다. 아, 네. 남자들은 귀엽다고 느끼는데요. 그게 여자들이 무슨 재수없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잘하신 것 같아. 이서진 씨랑 잘.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캐릭터적인 것만 본다면. 조진웅 배우도 너무 좋았고.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내가 뭘 숨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혹시 뭔가를 숨겼을까 봐 내가 걱정하는 거지. 나 결혼하면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결혼의 정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뭐해? 와이프가. 아, 이거 숙포인가? 이거 숙포야? 형은 그 중에서 누구랑 가장 닮은 것 같아요? 나? 월요글? 솔직히 제대로 된 집안은 하나도 없잖아. 캐릭터 성격으로 보면, 난 다 조금씩 갖고 있어. 어우. 종합. 누구? 네. 너도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귀엽게 웃고 웃기면, 깔래? 우리둘 이거?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저는 깨끗하죠. 깨끗해? 네. 난 안 깨끗해. 이 감독이 자기의 생각이 드러난 게 되게 많아, 이 영화에는. 공간이 하나다 보인다. 난 이게 두 가지가 딱 생각나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조진웅 배우가 이제 와인을 셔츠에 딱. 그 와인 셔츠에 뜨거운 물에 담았는데 거기서 이제, 와인 물이 나오는데 빨간 물이 나오잖아. 핏물처럼. 아, 나 그거 보면서 저 감독의 의도가 담겨져 있네. 전혀 뭐 눈치 못 챘어? 어, 저는 좀 생각 없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한참 번은 딴 거. 근데 그게 나는 어떤, 내 생각이야. 이거는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조진웅 씨의 속마음, 힘든 상황을 거기에다가 표현하지 않았나, 난 딱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하윤 씨가 갑자기 화장을 딱 하잖아. 어, 맞아. 좀 진하게. 무서워, 약간 무서워 없지. 송하윤 씨가 화장을 한 이유는. 스포일러? 마음이 변했다는 거를 네 얼굴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너도 늦게 쯤에 반지 돌아가는 부분은 약간의 오마주가 있던 것 같아. 하하하하.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약간의 보였지.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의미를 담아야 될 것 같고, 사람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강박관념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넣게 돼. 너무 웃기만 하는 건 또, 그렇잖아, 가벼움이. 응, 맞아. 주변에 사람들 있으면 이 형 어떻게 할 거야? 추천할 거야? 비추천이야? 저는 솔직히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추천했어요. 나도 추천한다. 꼭 추천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 왜, 프로그램 이름은 왜 개감독이에요? 빨리도 물어본다. 야, 지금 끝나가는데 지금 물어보는가? 근데 이게 큰 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 야. 이게 개그맨이잖아. 개그맨이 개 있잖아. 개 멋있는 감독. 아. 영화를 개 좋아하는. 아. 이게 단순하네요. 오늘 고생했고, 어. 이제. 끊어. 왜. 이제 필요 없으신가 봐요.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 네. 끊을게요. 어, 알겠어. 또 부를게. 네. 반응 보고. 네, 연락 주세요. 오늘의 영화 수단은 아주 재밌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타인으로 어. 오늘의 완벽한 영화 토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감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저도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OCM 디지털 스튜디오 문묵.